반갑습니다. 청약연구사 대표 김영수입니다. 제가 간단하게 저희 제품 4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유압 부싱 제거기입니다. 국산차, 수입차 모든 제품을 유압으로서 가장 편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두 번째, 슈바젯입니다. 기존 나와있는 제품은 국산차만 맞춰 나와있는데 이것은 수입 어떤 차 다 사용 가능하고 손잡이로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유압 잡기인데 기존 나와있는 제품은 10돈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형차 작업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대형차까지 완벽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 각종 아답터도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품질 또한 굉장히 높은 품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씻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이 제품은 국산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튼튼하고 쓰기에 아주 편리합니다. 여러분들 꼭 한번 이 4가지 제품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